이 프로그램을 첫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이걸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부족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택하는데 엄청 신경을 썼고요 다 포괄하고 있어요. 모던과 퍼스모던을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는 추석 휴강이네요 10월 1일은 임시복휴일 다른 아카데미는 수업하던데요 왜냐하면 이미 강의 기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휴강해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의문 아카데미는 수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빼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빡빡한데 마지막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역품 이거를 그냥 어쨌든 하나씩 앞당겨 늦춰주게 되는구나 늦춰주게 오늘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이네요 이 소설이 전체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첫 주제가 정말 중요한데 소설이거든요 제가 헌책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려놨죠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보시고 사실 강의 자료집 1권은 그거하고 앵겔스 책이기 때문에 차라리 헌책을 샀으면 좋았을 걸 5,000원, 7,000원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비싸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수 번역이 뛰어나요 그리고 해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책 정보인데요 여러분들 인문학 주식이 책 정보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그리고 책정, 그러니까 어떤 책 읽으면 좋아요 하고 묻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끌리는 걸 아무거나 자꾸 읽어봐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거 읽다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책 아니면 거기서 언급되는 거 연관되는 거 자꾸 책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읽어야 할 책 목록이 한 500권 있어요 근데 500권 중에 한 100권은 수시로 바뀌어요 계속 한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미 읽었거나 아니면 옛날 거 치우거나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그걸 그래서 알라딘 그게 책 정보 자기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서 돌립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그 스타디 할 때 책 목록도 거기서 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PPT는 준비해 왔는데 스크립트를 따로 준비 못 했고요 이게 상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선업화, 인더스트레이저션을 다릅니다 각 주제별로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서구 운명사 한 25분짜리 영상 자료가 있어요 미국의 UCLA 대학인가 한 교수가 시리즈로 강의한 것을 녹화한 거예요 근데 그 녹화한 걸 구할 수가 없죠 그걸 녹화한 것이 이화여자대학교 중앙교수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찍은 영상을 TV 같은데 보잖아요 그럼 다시 보게 돼요? 안 되죠 그걸 방영권은 있지만 그거를 재생할 수 없어요 다시 그거를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든 구해놔 가지고 그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 불법이 그냥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녹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따 실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드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USB 각자 가지고 오면 쉬는 시간에 그걸 다운받아서 가져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거 SNS 쓰는 게 좀 귀찮죠?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식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소금 운영사 중에서 산업혁명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사회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편은 산업화 과정에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그렸어요 전체를 보면 이게 산업혁명이구나 한눈에 다투라요 2주 5분 안에 강의하는 사람이 그걸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사회편은 근대 산업사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편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집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볼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 되면 보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화의 이제 그 서구 운명사 그 시리즈 중에 산업혁명편을 한 꼭지에 넣었고 그다음에 바로 오늘 다룰 이겁니다 찰스 디켄스의 소설 어려운 시즌 그 다음에 대도시 대중 이게 지금 뒤에 이제 쭉 나와 있죠 1,2,1,2 해가지고 아래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빚짠 돈 주고 샀는데요 어떻게 펴서 읽으면 좋아요 이게 쭉 전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놨고 대도시와 대중 그리고 세 번째가 합리화 할 거예요 그렇죠 합리화 그다음에 소호의 물화 새로움의 충격 여기까지가 모더니티 그리고 이제 슬슬 소우스모던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잘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상세 자료에 들어가면 산업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한 뒤에 서구 운명사 비디오 시리즈 방금 말씀드린 산업혁명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흥미로운 게 이 시대를 위하여 라고 딱 부제를 붙였어요 For these types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루고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끝나고 다음에 두 번째 꼭지가 뭡니까 주제가 아이고 여기 안 나왔구나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뭐였죠 뭐였죠 대도시 대중 대도시 대중 대도시 대중 또 나오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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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킨스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어서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1845 1845 이 주제가 나중에는 이 강의 안들한테 여기 다 있네 다 읽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들으려면 강의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 자료집 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그 보여주는 원전 텍스트들 원전 텍스트들을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은 강의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받았어요 강의록 제가 20년 동안 쓴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막 긁어모으고 아무튼 막 어렵게 써가지고 한 번도 출판한 적이 없는데 이게 모델티에 대한 제 강의록이 아무튼 그것은 알짜배기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까요 흰 것은 종이로다 검은 것은 글씨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 컴맹이 있듯이 컴퓨터가 앞에 있으면 사놓으면 뭐예요 쓰지 못하는데 참 그렇지 제 아들은 지금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됐는데요 하나 있어요 아들 걔는 컴퓨터 전공은 아닌데 취미로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컴퓨터 프릭이 돼가지고 걔는 키보드를 안 써요 키보드 아니다 마우스를 안 써요 마우스 키보드로만 눈에 안 보여 근데 다 화면 바꾸고 막 할 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는데 필수적인 거 몇 개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 봐 저렇게 해 봐 그래서 한 서너 가지만 배우면 정말 유용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뭔가에게 몰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그렇게 읽어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집이 있고 그걸 해설한 강의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 강의가 있죠 이 세 개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책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알 듯 말 듯 한데 근데 목소리로 딱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며칠간 아 이게 왜 강의가 필요한지 책만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강의록과 강의 자료집을 여기다 보관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없는 한 그걸 강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로 들어야잖아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이 목소리로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돼 토론을 하던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한국은 어떠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 나가면 그때 이제 이렇게 식물로 치자면 이제 열매가 익은 거죠 녹 익은 거죠 그 단계가 지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섭렵하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돼 내가 생각하는 근대란 무엇일까 제가 근대 타령을 한번 사설 시절으로 쓴 적이 있어요 좀 길게 썼어요 길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 텐데요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대 강의를 듣지만 근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그러한 욕심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 여러분들한테 저는 전달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캐치하면 좋겠는데요 모더니티는 열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더니티의 열정 그러니까 억누를 수 없는 열정 뭐랄까 열정은 정렬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보들레리에서 살짝 나오는데요 분노의 에너지라고도 해요 분노 오장원의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병든서울이라는 제목 거기에 분노 이야기가 서너 군데 팍팍팍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조리있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모더니티는 무엇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일단은 전통에 대해서 자기를 떼어놓으려는 그러한 게 있죠 왜 전통에서 떼어놓냐면 그냥 모더니티를 생각하는 사람들 근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통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얽매고 있는 거예요 옥죄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있는 줄 모르죠 감옥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의 맛을 지금 알았거든요 지금 소수의 지식인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더니티 그래가지고 아르뚜르 랭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드레르 시대인데요 랭보가 한 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현대적이 한다 절대적으로 현대적이 한다 이런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바로 너무 유명한 구절에서는 그래서 사회 각처에서 제도나 습성 문화 문학 막 형식 모든 것에서 이게 과거의 것을 이게 철폐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막 그 에너지가 막 용서 좀쳐 나오는데 전통은 계속 끌어당기잖아 계속 폄하하고 음해하고 미쳐요 이 지구를 떠날 수는 없고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를 막 음해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사람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간다는 걸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던을 추구한다는 건 진보적 정신에 부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보가 모두 정치적 진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는 또 이게 다른 맥락이 있어요 사유지 거기에 경도했다가 나중에 막 그 이를 갈고 거기에 뛰쳐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뛰쳐나온 사람들 변절자라고 하죠 근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뭔데요 자유주의는 뻔해요 똑같아요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요 정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그래서 자본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니에요 절대 자본의 자유 인간은 노동력 노동력은 상품의 일종이죠 네 상품을 왜 투입해 보다 더 큰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저임금으로 왜 죽어버리면 어떻게 안 되죠 그러면 자본이 죽거든요 자본이 그래서 죽지 못할 정보로 예 임금을 주는 거에요 더 줬다가는 다른 자본에 먹혀요 내가 치여요 예 그런 구조니까 노동자는 노동을 할수록 왜 피폐해지는가 왜 자신을 죽이는가 역설이죠 살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이는 이런 역설을 누가 이야기하냐 마르크스가 어디서 자본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바로 경제학 철학 거기서 일부를 저희가 소외된 노동에서 타로입니다 미리 읽어보세요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자본이 이동하는가 자본은 반드시 투입되면 자본의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돼요 이거 잉의가치 나오는데 자본주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나오죠 그게 안 나오면 자본이 헛수고를 한 거잖아요 삽질을 한 거에요 그런 자본은 자본이 아니에요 먹혀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자본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다 자본은 벌면 바로 투입해야 한다 제가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했죠 오늘 오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놀았다며 그 사람은 오실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실링으로 벌 수 있는 오십실링 오백실링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길에다 내버린 셈입니다 너무 무심무신 말이죠 그게 자본주의 핵심을 말하는 거에요 자본주의는 바로 자본은 축적이에요 축적 그때 적대적 M&A는 적대적이 아니에요 착한 자본주의는 없어요 자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해요 축적 대학 이런 맥락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대도시 대중으로 가서는 살짝 브루즈아 세계로 확 돌아가 가지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별거 아니지만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강의 원전을 읽어라 누가 입문서 이렇게 안내서를 써준 건 좀 치워라 내가 원전과 대결하라 그래서 원전을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해요 번역이 이제 번역된 거라서 좀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좋은 번역을 찾든지 번역을 해야 해요 아니면 그것에 원문을 갖다가 번역은 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번역된 걸 읽고 다 읽었다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원문을 봐야 해요 원문 원문이 독일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을 봐야 해요 그럼 없는데 영업은 할 수 없이 우리나라 글을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 이상은 그냥 안개가 확 깨어있다니까요 그걸 읽고 이해한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언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는 거 더구나 지금 2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읽고 이해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1850년문에 우리가 쓴 걸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시대순으로 쭉 시대순으로 포스트 모던 지금 주제는 안 다뤘습니다 시대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악한 번역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걸 거슬러서 혹은 필터링해서 읽는 능력이 발달한 거 같아 내지는 대충대충 이해하면 됐지 뭐 그렇게 시시콜콜 상세하게 이해할 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보면 한 학기에 모던이 무엇인지를 지금 본질을 파악하려고 왔으니까 욕심쟁이들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저는 20년 했는데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한 학기에 해축일 때 엄청난 열정이죠 한국인들의 열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러니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력은 정말 뛰어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고 버금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산업화 근대화를 이뤘고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앞으로는 이 지식 분야에서 이제 뭐 스포츠나 이런 연예 분야 말고 지식 분야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음 저기부터 읽어볼게요 저게 이스라엘 위하여 여러분들 강의록을 봐도 돼요 거기서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띄워놨지만 강의록을 그대로 읽을 거거든요 제가 이걸 PPT로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한 며칠 삼사일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번 학기 학기 초에 어쩌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오늘 하려다가 절망감에 사라졌겠다 PPT는 있으니까 이것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강의록이 충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의록 충심으로 오늘은 나갈게요 네 강의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디냐면요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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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버튼 상세자료 읽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조금 내려가면 페이지에서도 나오나 네 나와요 28로 되어 있네 다르죠 그렇죠 저희가 조금 다르네요 좀 달라요 21페이지입니다 찰스 디킨스 Hard Times For These Times 산업화에서 생겨나는 갈등들을 비판적이면서 화해적인 태도로 다룬 소설 비판과 화해는 반대의 의미죠 그런데 비판하면 비판하지 왜 화해를 해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찰스 디킨스는 그냥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딱 때려 부수라고 노조 지금 위원장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그런 열악한 상황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정치화 시키거나 사회화 시키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휴머니즘에 호소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디킨스만이 생각하니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독자들 좀 가난한 사람은 노동자고 좀 부여한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중산층이라고 하고요 부르주아지죠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거는 환상이었어요 화해란 불가능해요 화해란 어쨌든 읽어 나갈게요 여기서 화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작가 디킨스는 디킨즈라고 쓰기도 합니다 사실과 지성만을 승상하고 감성과 상상력을 억압하는 당시의 공리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작가는 노동자 집단의 희생을 딛고 진행되는 산업화 과정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이를 유머 풍자 반어 아이러니죠 등 풍부한 언어적 수단을 동원해서 형성한다 인간성이 호소하는 화자에게서 교화적 태도가 다분히 느껴지지만 전반적으로 리얼리즘적 묘사에 충실하다 화자는 인물 시점 외에도 전지적 시점을 자주 취한다 스티븐 블랙풀이라는 노동자 있는데 이 사람은 투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당시 노동운동에 거리를 취하는 노동자로 그려진다 그 때문에 작가는 당시 노동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작가는 그와 같은 비전형적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오히려 덜 도식적이고 보다 더 리얼리즘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어떤 인형을 표방하는 사회소설 지알로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나 계급소설 혹은 산업소설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요 이 아니라 산업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린 묘사한 리얼리즘 소설로 돋보인다 돋보인다 리얼리즘은 19세기를 풍미한 사조예요 리얼리즘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낭만주의가 있었어요 유럽 전체 나라마다 조금 세기가 다르긴 했어요 독일이 가장 낭만주의는 컸는데요 그 전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고전주의가 고전주의 바이마르 생겨나는 더 커설로 올라가면 계몽주의 더 커설로 올라가면 로코코 마로크 르네상스 이렇게 막 이어집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예요 고딕 중세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고대 이렇게 막 시대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9세기로 다시 돌아오면 19세기는 고전주의 이어서 낭만주의가 풍미했는데 사실에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왜 사실에 바탕을 둬요 과학 자연과학 비롯해서 기술이 사람의 그 환경 사는 환경과 그 지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놨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텍트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된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다소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주술을 믿거나 마술을 믿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주술을 라고 했잖아요 모더나이제이션이 그죠 예 막스베버강 나중에 다루게 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의 발달 눈부신 발달 덕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제 꾸르베 같은 사람이 리얼리즘 회화 대표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좀 알듯 말듯 그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소 이렇게 다른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거나 낭만주의적이거나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서 현실이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냉엄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그대로 묘사한다 이것이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가면 더 극단적인 리얼리즘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연주의하면 무슨 요즘 생각하는 그 뭐 뭐 뭐 자연 친화적인 뭐 한살림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자연 그런 자연식 그걸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학에서 특히 에밀리올라로 대표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염상섭노 표본시대 천기구리 제목 자체가 표본시대 자연과학 아니야 과학실험하는데 실험실하냐 천기구리 천기구리 많이 실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과학에서 연유하는 인과론적인 법칙을 소설 문학에도 적용하는 예술에도 적용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리얼리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개는 리얼리즘이 전체로 생활하죠 그래서 19세기에는 리얼리즘의 시대이고 브루주아드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학이 확산되고 특히 인간의 심리 노사가 뛰어나 그래서 심리 소설이 또 라는 표현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들어보셨나요? 그 뛰어난 심리 나스콜리코프의 심리를 아주 들여다보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은 현실 있는 그대로 사실에 바탕을 둔 글쓰기다 그래서 그게 브루주아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에서 부각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디킨스가 리얼리즘 프랑스에서는 발작가 같은 사람들 스탕달 발작가 러시아에서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이름들 19세기에 이런 게라산 같은 작가들이 나옵니다 20세계로 넘어가면 지금 모더니티가 좀 더 심화되면서 이제는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모더니티에는 리얼리즘 시대와 모더니즘 시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뭔데 카프카이 변신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엄청난 소설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소설 예를 들기 때문에 안 읽어보셨으면 어떻게든 만회해보세요 양보도 많지 않고 짧으니까요 어느 날 그레고르 잠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해충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했다 우리 다룰 겁니다 나중에 변신해서 어떻게 사람이 볼로 변신해 이거 판타스틱 아니에요 환상소설 그래서 또는 초현실이라고 초현실 그래서 초현실적인 현실을 굉장히 리얼하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그리는 그 대상은 굉장히 초현실적인 환상적인 장면인데 그거를 정치한 리얼한 수법으로 왜 자명증을 올리지 않았을까 막 그런 걸 생각했다든지 그렇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들 수 있는데 카프카 말고 모던이즘 하면 제임스, 조이스, 엠스, 율리시즈 그런 사람들 프랑스에서 마셀, 브루스트의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서 그게 20세기 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모던이즘이라고 불러 모던이즘은 좀 다뤘었죠 시대의 구분에서 모던이즘은 언제 시작하는가 19세기 후반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후기인상파 그냥 미술에서는 세잔, 세잔에 이어서 입체파 피카소 그 다음에 미래파 피카소와 브라크 초현실주의 계속 다다이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세계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효화 미술의 언어를 찾으려는 여러 실험들을 가리키 통칭해서 모던이즘이라고 그리고 문학에서는 뭐냐면 이제 기승전결이라든지 그런 연속성이 파괴돼요 그래서 장면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한 작품 안에 여러가지 꼴라주 같은 거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문기사가 들어가거나 막 그리고 시점도 좀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던이즘을 익숙치 않아요 리얼리즘이 강하다겠죠 왜? 왜 우리나라에 리얼리즘이 강하다겠죠? 너무 궁핍해서 맞아요 궁핍하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부단히 변하기 때문에 그냥 리얼리티에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던이즘적 실험을 좀 하려면 그래서 형식 실험을 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있잖아요 그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리얼리즘이 강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조정래의 태백산매 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도 아무튼 우리나라에 알려진 소설들 되게 그런 있었던 일들을 아주 그대로 보고하면서 그런 형식이 대다수를 이뤘어요 우리나라 현실인 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식민지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은 모던이즘이 그러면 덜 발달했겠네 내지는 그런 실험들이 덜 이루어졌겠네 맞습니다 식민지 상황을 그 핍박한 상황을 경험했던 여러 문화 민족들은 리얼리즘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잘 사는 브루즈아 문화가 꼽혔던 서구에서 모노이즘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윌리시즈 같은 거 읽어보면 제임스 스위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토마스 만의 파우스토스 박사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흡수하고 배우려는 세대가 저희 세대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지만 서양 교육을 받았죠 왜냐하면 빨리 따라잡으려고 우리도 빨리 근대화 되려고 교육도 그렇게 해서 서양을 다 빨리 따라잡는데 이게 기술들은 뛰어나가지고요 운동 같은 거 잘 따라잡아요 연예 이런 거 따라잡아요 그죠 음악 같은 것도 뛰어놨는데 연주자들이 나와요 근데 작곡가 별로 안 나온다 근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윤희상 그걸 제가 번역했어요 윤희상의 음악 세계 절판된 지 오래되는데 안 찍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윤희상을 모르니까 책을 찾지도 않고 근데 아는 사람은 정말 그 뛰어난 번역이라고 윤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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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상의 음악 윤희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방가르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라디오나 이런 걸로 매체를 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요 낙양 여러분들 그거 안 들어 봤죠 무궁동 아니면 광주의 영원히 들어 봤어요 북한균형학당은 많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해 가지고요 거기서는 많이 연주해요 그런 비극이 있어요 왜 윤희상이 이게 남북통일을 위해서 조금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형선고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기 구명운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국적을 버렸어요 한국국적 지긋지긋해 한국국 사람들 지긋지긋해 근데 사람에 대한 한국 풍경에 대한 그리움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통영 출신이야 그래서 통영국제음악제가 제가 알기로 윤희상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통영시민들을 인터뷰를 삽입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독일의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 보니까 막 통영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그 부인 윤희상 부인 이수자여서가 살아계세요 나이가 90 훨씬 넘었었던데요 그냥 빨갱이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유대한 음악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찍게 있어요 어쨌든 윤희상 윤희상 하면 세계 12위안에 들어요 벤데렛츠키 메시안 제가 번역하다가 리게티 이상윤 이상윤 이상윤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오래 있었고요 거기 예술대학이 시험 보려면 이렇게 오디션을 해야 돼요 근데 필수과목이 뭔지 아세요? 유리상이 작곡한 피리예요. 피리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요. 한 5분 정도 연주하나? 그걸 연주해야 돼요. 오버웨어로. 오버웨어가 피리에 가까워요. 그럴 정도로 유리상은 거기 예술대학에서 음악대학에서 아주 그냥 대표하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우리만 불러요. 우리만. 작곡가 중에서도 덜어있어요. 화가로서는 이웅로 화백이 있어요. 그리고 백남준이라는 사이. 백남준은 그나마 우리한테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북한하고 관계된다 하면 철저하게 검열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유리상 번역했다가 중간 귀국할 때 안기부에 잡혀가지 않나 하고 많이 불안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딱 잡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이제는 우리가 창조적인 걸 창발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서양 것만 계속 따라갈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은 이걸 토착화시키고 우리 걸로 소화해서 우리 걸로 창존에는 그러한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사회가 포스트 모던적, 그러니까 소비 사회로 바뀌는 바람에 인문학이 그냥 퇴물이 됐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전성시대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건 출판사에서 제가 출판업자하고 이야기해봤어요. 그 세대가 인문학이 지금 보석같이 반짝이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지금 7, 80년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가 됐죠. 그런데 저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없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전공한 뱃냐미엔 제대로 공부한 사람 없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만한, 전공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번역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미안한데 저를 띄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없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바쁘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요. 빨리 후다닥 이렇게 요식행위로 그냥 논문 만들어내고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이렇게 진지하게 번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이데크가 번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 헤겔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 칸트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 전집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헤겔 논문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번역하면 너무 점수를 안 줘요. 그리고 그러면 돈이라도 벌면 되잖아요.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안 사요. 뭘 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나 보고 책 안 사요. 그래서 그러면 안 찍어요. 그러면 다 팔리잖아요. 그러면 증세를 찍어야 하잖아요. 안 찍어. 왜? 이거 다 팔리려면 10년 걸려. 그럼 자고는 돌아야 돼. 그래서 눈물을 벗고 안 찍어요. 그런 훌륭한 번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세요. 왜 안 나와요? 출판에 물어보면 영업성 때문에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500부 찍잖아요. 그러면 한 50부, 100부 팔리고 그 다음에 안 팔렸대요. 쭉 끓어진대요. 제가 이번에 쓴 벤자민 연구 이거 처음에 한겨레에서 뛰고 막 뜨다가 그게 1인 출판에서 제자가 그걸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없어요, 주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냄비 근성인가 봐. 쫙 뜨다가 막 교고문구에서 15권 주문했어요. 저기 알라디린 30권이요. 막 처음에 나가다가 또 끊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몇 백 톤은 그냥 남아서 나중에 어떻게? 그냥 폐지. 폐지로 가죠. 이게 좀 제가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맞는 현실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문학이 더 죽는 거예요. 독자들은 책을 읽는 대신에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을 보려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단문을 많이 쓰잖아요. 아실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긴 글을 못 읽어요. 긴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은 사고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반발하고. 게다가 이제 사회가 많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버럭하고 반발하고. 꺼져 버리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은 많이 늘었는데요.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생각하고 그걸 수정해 가면서 그렇잖아요. 그걸 자기의 피와 살로 가져가려는 그 노력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요. 너무 사회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스포츠나 저도 집에서 맨 TV나 보면 스포츠나 이쪽으로 왜냐하면 너무 정치 이야기 이런 구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리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데. 스포츠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 정신이고요. 벤야미는 이걸 집단적 무의식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 집단 속에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유행을 꼭 쫓아서가 아니라 이걸 벤야미는 집단적 무의식 칼 구스타프 융이 했던 말과 비슷한데 융은 파시즘으로 기울었고요. 벤야미는 반대쪽이요. 마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철학을 두 기둥을 어떤 사람이 쓴 논문을 봤는데요. 한 기둥은 두 기둥이 있다. 한 기둥이 하이데거 기둥이고 단 한 기둥이 벤야미입니다. 벤야미는 유대인이고 살아있을 때 무명의 작가입니다. 하이데거는 프라이버크 대학 총장이었죠. 잘나갔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1918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라치가 등장하면서 몰락한 그 짧았던 민주주의 시대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는 융성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좌우 갈등이 심해가지고요. 그때 많은 테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치고 나온 게 적법한 수단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돌피 히틀러죠. 근데 히틀러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추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괴벨스, 아이시만 등등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죠. 그 밑에 든든한 대중기반이 있었죠. 대중들이 어떻게든 그들을 지지한 거예요. 일본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추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철회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더니티 공부가 더 필요한 거야. 우리는 늦게 태어나가지고 마치 우월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시 역사는 퇴행할 수 있어요. 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시잖아요. 지금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해요. 독일에서는 대한당 비롯해서 극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들어가지 않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성찰하셔야 돼요. 이 체제의 논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 체제랑 뭐냐면 자본주의하고 관계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퇴행이라고 그러시는데 역사의 퇴행 그럼 변진법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지어야 돼요? 변진법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변증법 쪽 변증법에서 이제 막수주의가 변증법인데요. 그러한 부침을 거쳐서 결국은 올바른 방향 유토피아 방향 이상 쪽으로 나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정반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추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변증법. 그것도 역사를 예언한 건 아니고 이렇게 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쓴 말이지 퇴행을 반드시 할 거다. 이건 아니고요. 대개는 발전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결국 우리 공익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함으로써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부대끼고 있다. 갈등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하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고 그러한 이상적인 비전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마르크스 앵겔스 사회주의자들이 그게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러면 싸울, 투쟁할 의지도 생겨나지 않죠. 긴 안목으로 볼 때 퇴행이 되는 건 한시적으로 볼 때는 퇴행이지만 길게 보면 그게 다시 또 퇴행이 연주법으로 또 근데 그렇게 미래를 예언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유토피아가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허덕이다 죽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사회주의적 의미에서의 투쟁에서는 중요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게 그건 미래학자들이 되게 부르주아수들이에요. 그쪽에서 그런 장밋빛 그리죠. 앨빈 토플러부터 시작해서 미래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회주의적이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지금 여기에서의 Here and Now에서의 고통을 끊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담보로 해서 끊임없이 잘 될 거다 하고 말하는 게 바로 자본가의 논리야. 우리가 지금 디킨스에서 그레트 그라인드가 슬림 블랙풀에게 하는 말 바운더비가 하는 말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노동쟁이 하면 서로 손해야 최저임금 이런 거 만들어서 뭐야 현실이 지금 맞지 않아 그 업종별로 달리 해야 돼. 무수한 논리로 계속 그리고 네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네가 결로해서 그래. 그럼 한쪽에서는 또 아닌데요. 흑수조 금수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뭔지 반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잘 생각해야 본인이 그래서 미래를 담보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 자본가들의 오래된 설수였다. 우리 소설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노동자들은 죽어가거든요. 블랙풀 죽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끊임없이 시체를 밟고 넘고 넘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도달한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예요. 즉 전쟁과 참혹한 고통 착취 이 바탕에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거다 저렇게 나갈 거다 인류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류세는 오히려 반대쪽이에요. 지금 디스토피아 이제 망할 것이다. 후세에 다른 종이 나타나서 지질조사를 하다 보면 인류세를 안트럭세세네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표지로 그쪽의 지질층은 뭐가 나타난다겠어요? 인류가 살았던 홍적세, 충적세 다음에 인류세라고 이름 붙인다면 뭐죠? 징표가 1억 년 뒤에 1억 년 뒤에 지구의 지질을 연구하다 보면 인류세가 나타나는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으로 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거 썩지 않고 가니까 그런 말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인류세. 그러면 인류세 이야기 자체가 지금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어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인류세가 바로 그 좀 으스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가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면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역사학자 그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도 보면 으스스하게 끝나요. 그것도 그렇게 끝날 거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지 말고 네가 행동해라 각성해라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지 마세요. 어떤 예언도 없어. 미래는 다 열려있어. 우리가 하기에 닿아라. 그래서 지금 불행과 행복 이게 맥동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나중 시대에 돌아왔을 때 그런 거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죠. 앞으로 잘 될 테니까 네가 일색이 지나면 잘 될 거거든. 지금 잘 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죠. 잘 됐나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모더니즘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고요. 저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꼰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그런 정도의 확신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그냥 설렁설렁 살아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단단해요. 얼마 전에 작고한 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겐 잡으로 아세요? 일본 작가 네. 그 사람은 반해 운동에 아주 앞장섰고 그 사람이 앞장선해서 한 이야기가 너무 너무 단순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에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나가서 지금 앞장서서 이게 경찰이 잡아가도 나는 별로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삶은 실컷 살았고 그래서 나는 투쟁에 앞장선다. 그 사람은 일본군 유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남성 중심주의의 문제다. 라고 결국은 한국에 손을 들어 준 그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소설에서 우울한 나이인가 어디선가 썼는데요. 68년 무렵 전공투 무렵에요. 대학가를 그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벤자민의 역사철학 퇴지를 같이 세미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벤야민은 1968년에 한나 아렌트에서 영어로 처음 번역되면서 일본도 동시에 수용됐다는 뜻이죠. 일본어도 한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개되기 시작해요. 중국은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천안문 사건 그때 처음 벤야민의 기술법주의 논문이 번역됐다고 중국 중국 친구가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가 있더라구요. 한국은 일본보다 10년이 뒤처진거에요. 그거부터 10년 뒤처진게 중국이구요. 어쨌든 일본은 그때 이미 선진국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영어로 영역되는데 일본어로 똑같이 나온거에요. 깜짝 놀랐더니 그 장면이 나와요. 역사철학 퇴지를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이해가 섞였는데 그 미래에 대한 진단은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를 지금 진단해요. 현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락을 읽었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거기 전지적 시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옛날에 안 썼던 말인데 원래 용어로는 썼어요. 근데 요새 이런 것이 뭐 영화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됐죠. 전지적 시점이란 모든 걸 전 전체를 지 안다. 전지적 시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높은데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시점을 가져야 돼요. 디킨스의 이 소설에서 화자가 화자는 또 작가하고 다르거든요. 화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말해요. 그래서 독자한테 말을 걸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들여다볼 겁니다. 작품 해설로 들어갈게요. 벌써 제목에서 그러니까 1854년에 출간된 소설 제목에서 시대의 소설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디킨스가 19세기 후반 시작되는 기계의 시대 대중시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적 저술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사회적 불평등과 합리주의적 사유가 만연한다. 노동운동의 미래에 관한 토마스 칼라엘의 논문들과 찰스 킹슬리의 사회기역적 저술들에서 영향을 강하게 받은 디킨스는 이 작품에서 맨체스터주의 극단적인 자유경제주의와 공리주의를 공격하는데 여기서 그는 맨체스터와 프레스턴의 직조공업단지에서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디킨스가 이렇게 시찰도 했어요. 가서 직접 견학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려면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랬죠. 직접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 소설의 무대는 1850년경 영국 북부 코크타운이라는 가상의 산업도시다. 토마스 그레트그라인드는 명망있는 시민이자 하워논으로서 자기의 자식들인 루이자 그레트그라인드 톰 그레트그라인드 톰 주니어죠. 를 그 자신이 한때 학교장으로 일할 때 엄격하게 적용한 적이 있는 원칙들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 그의 모토는 사실 사실 사실이다. 팩트 팩트 팩트가 중요하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감성이 아니라 지성이 교육되어야 한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신과 상상력이 아니라 숫자와 통계에 대한 지식과 사실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결과가 자부심에 가득 찬 기대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아이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그는 딸 루이자를 동년배 친구인 조사이어 바운더비와 결혼시키는데요. 바운더비는 직조공장 소유주이자 은행가로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뻑이고 다닌다. 그 따뜻한 마음씨가 아버지의 집에서 위축되어 버린 루이자는 부모가 정해준 이 결혼을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것은 바운더비 은행에 취직한 동생 톰 때문이기도 하다. 톰을 은행에 계속 직장을 잃지 않고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바운더비와 이 결혼을 생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레이트 그라인더가 바운더비 이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맺어준 거죠. 딸을 톰은 루이자가 그때까지 유일하게 애정을 쏟은 대상이었고 로이자는 톰을 도우려 했다. 톰은 이기주의적이고 연약한 인간으로 성장했다. 노론비지 사이즈 아크는 매형 바운더비 은행에 강도가 든 것으로 위장해서 돈을 훔쳐낸다. 그리고 바운더비가 해고한 노동자인 스티븐 블랙풀에게 도둑 도둑 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운다. 스티븐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전형으로써 무자비한 산업가인 바운더비에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바운더비에게 노동자들의 상황에 진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 표현에 다르면 노동자들은 유산계급에 의해 사랑도 애정도 없는 기억도 영혼도 없는 숫자나 기계처럼 다루어진다. 화면 열어주세요. 예. 뿐만 아니라 스티븐은 그의 공장 동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노동운동 내부의 선동가들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과운더비에게 경영하는 공장에서 노동운동이 있는데 스티븐은 거리를 둬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톰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마지막 순간에 아메리카로 도주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늙은 그레트 그라인드의 교육원칙이 그의 딸의 경우 그러니까 루이자가 불행해졌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루이자는 한 젊은 정치가 하트하우스의 유혹에 빠져 거의 넘어갈 뻔한 일이 생긴 뒤에 절망 가면서 아버지에게 애로 도망쳐온다. 그러나 루이자에게 바운더비를 버리고 떠나도록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준 것은 정작 그가 아니라 시시 주푸라는 시시 주푸라는 소녀인데요. 공마단에서 아버지가 달아났고 혼자 남은 세실리아 주푸예요. 그래서 주푸는 어느 서커스 광대의 딸로서 어려서 그레트 그라인드가 집에 데리고 왔었다. 시시의 따뜻한 인간성은 토마스 그레트 그렌더의 공허한 이론들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없었다. 늘 그렇듯이 이 소설에서도 디킨스는 중심인물들 일련의 주변인물들을 배치하는데 그 가운데 가사를 돌보는 여자의 캐리커처로서 스파짓 부인이 있고요. 바운더비의 모친으로 나중에 판명되는 페글러 부인이 있고 페글러 부인은 바운더비가 밑바닥부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친의 집에서 성장했던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바운더비의 성공신화 자기구성화의 종집을 찍죠. 어려운 시절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소설이 디킨스 소설가 가운데 가장 실패한 작품이라고 보고 어떤 이들은 걸작이라고 본다. 이 책의 프로그램적 성격 때문에 순수한 예술적 척도를 정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작가가 풍부하게 정겨되는 줄거리에 지나치게 많은 곁가지들 정형화된 장광성들 깊은 감상주의적 경향을 피하는 데 성공한 점은 경탄할 만하다. 또한 작가는 그레트 그라인드 가족의 비극을 설득력 있게 펼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영국 북부지역의 상황에 대한 참으로 폐상적인 지식 마운더비 경우를 제외하고 몸이 건조하게 처리되는 성격노사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가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착취당하는 현실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조직에 대해서 취하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은 간과할 수 없는 결항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지금까지 읽은 건 해설이고요. 이게 킨들러 렉시콘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 문학사전이에요. 그래서 전부 책을 합치면 한 5,60권 6,70권 됐는데요. 모든 작품이 다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시절 How times 부분을 딱 그거를 가져와서 번역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됐다면 제가 번역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작품 소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토마스 그레트 그라인드는 코크타운이라는 산업도시에서 사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를 운영한다. 어느 날 그는 그의 두 자녀 톰과 로이자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마단의 공연을 구경하는 모습을 발각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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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이럻은 새 이런만의 이론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시시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자 시시한테 물들어 가지고 이 두 애들이 공마단을 덜 락거린다는 대단한다는 이 점에서 그 당시 브루주아지들의 좋은 점이 드러나요. 누구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교육 못 받게 할 수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공리주의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죠. 그런데 공리주의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통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도 다 그 연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발하는 것이 지금 디킨스 작가죠. 그래서 시시는 학업 성적이 평균 이하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강조하는 그레트 그라인드 씨의 도표로 표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시시에게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데요. 바운더비는 루이자가 숙녀로 성장하자 그레트 그라인드를 통해 루이자에게 청혼을 한다. 루이자는 50살의 바운더비를 사랑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견유로 결혼을 수락한다. 내지는 자기 동생 톰이 바운더비에 경영하는 은행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하면 찬바람이 불 것 같아서. 이 소식을 들은 시시는 루이자에게 연면을 느낀다. 이러한 그녀의 감정을 알아챈 루이자는 시시와 거리를 유지하지만 나중에 루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인물로 시시가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티븐 블랙쿨은 술 마시는 아내를 가진 바운더비의 공장 노동자이다. 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레이첼이라는 동료를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바운더비를 찾아가지만 그러려면 지금 술 마시는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영국법이 이혼을 금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면서 돌아간다. 1장, 2장, 3장이 파종, 수학, 저장으로 되어 있어요. 파종은 씨를 뿌린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수학은 그것이 나은 결과예요. 통과 로이자, 시시는 학교를 졸업한다. 통은 바운더비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며 로이자는 바운더비와 결혼하지만 생활이 상막하죠. 또한 시시는 그레트 그라인드 집안에서 도우미, 가정 가사 도우미로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 일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집안 가사를. 런던의 국회에서 활동하는 그레트 그라인드의 소개로 제임스 하타워스라는 이 뭐랄까 할양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바운더비를 찾아오는데 그는 로이자에게 접근할 속셈에서 로이자의 동생 톰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스티븐 블랙풀은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자 다른 노동자들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그는 고용주인 바운더비 밑에서 노조를 고자질화하는 대신에 노동자 편을 들다가 해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바운더비 앞에서는 이간질 시키는 게 사용자 측에서는 관심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랙풀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편을 들죠. 그러다가 해고당해요.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통은 바운더비 은행에서 아까 설명했었죠. 돈을 훔칠 계획을 하죠. 그는 떠나는 스티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도둑질했다는 그가 은행 주변에 서 있도록 유도한다. 은행에서 돈이 사라지자 은행 주변에서 서성이는 것이 목격된 스티븐이 용의자로 지목된다. 하트하우스는 루이자에게 바운더비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가 떠날 것을 제안하지만 루이자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아버지계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녀가 바운더비와의 결혼으로 매우 불행하며 이것이 사실만을 중시하고 감정이나 상상력을 무시하도록 강조한 그녀의 교육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그녀가 받은 교육 공리주의 교육이죠. 저장 마지막 그렉 그라인드는 자신의 잘못을 이때에 반성하죠. 루이자는 시시의 간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지낸다. 바운더비의 가정부인 스파짓 부인은 스티븐과 함께 은행의 돈을 훔친 것으로 의심받는 페글러 부인을 찾아서 데리고 온다. 페글러 부인은 결국 바운더비의 어머니임이 판명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하던 바운더비의 성공신화는 거짓심이 만천에 드러납니다. 레이첼은 스티븐에게 그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돌아와 해명을 하라고 전하지만 그러나 스티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레이첼과 시시가 페거웅이 갇힌 그를 발견하지만 그는 곧 숨을 거둔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자기를 내가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거둬요. 톰이 범인임을 알아차린 그렛 그라인드는 그러니까 톰이 자기 아들이죠. 시시와 친분이 있는 공마단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를 외국으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해요. 결국 그렛 그라인드는 그의 교육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믿음과 희망, 동정심이 중요한 덕목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지 않고 줄거리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읽으시면 좋고요. 드디어 이쪽으로 너무 안 움직이죠? 아, 예. 이제 화면을 보니까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죠? 뭔가 절기 생겼어요. 디킨스. 19세기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 대표작 올리브 오브 트위스트, 위대한 유선, 데이빗 카파펠드. 어려운 시절 작가로서 대중적 성공을 거둔. 디킨스가 자기 서재에 앉아있어요. 그 머릿속에 저 수많은 피규어들,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루이자, 톰, 아, 바운더비 이 자식. 어, 누구야. 이게 시시대. 이게 구상하는 거예요. 작품을 구상하는 장면입니다. 작가는 저렇게 자기가 그린 인물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위대한 게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전혀 반대의 성격인데 그 양쪽에 다 감정위부를 할 수 있는 감정위부의 천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자, 명제 1. 작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이 뚜렷한 사람이다. 뭘 하고자 하든지 그것도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다. 2. 그와 반대되는 명제. 작가는 누구에게나 감정위부할 수 있고 미메시스 미메시스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떠나는 거야. 아까는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 이 두 개가 어떻게 모순 번개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작가의식이 뛰어나 추출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도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 그 사람은 팔랑팔랑하네. 자아의식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작가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다 들어있는데 작가 속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보편성은 그런데 자아의식이 뚜렷하다 했잖아. 자기의 의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저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포스토이가 위대하고 셰익스피어가 위대해도 그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수많은 서사국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셰익스피어 자신이 한 살 나라도 경험하지 않고는 거기에 등장 못 시키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경험을 했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인들은 자아식도 약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임 공감하는 것도 약해요. 그래서 작가는 양쪽을 다 강해요. 자아식도 뚜렷하고 많은 사람의 감정임을 할수록 자기의 의식이 혼란스러워진 배신에 반대로 강해지는 역설은 역설이거든요. 쉽게 답변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미미시스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모방에서 자연의 모방이든 현실의 모방이든 예술이 나오게 되는데 모방이 모방으로 그치면 아르로 그치고요. 그게 제대로 탁월한 사람일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가죠. 그래서 이건 벤야민이 한 말인데 프루스트가 나 카프카가 나라고 말했을 때 그 나는 투명한 자아이다. 즉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구경하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다 비워놨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투명한 자아, 비어있는 자아, 그러면 자아 일반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은 정체성은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존재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외구와 경험한 것에서 형성되는 내부에서 형성되는 풍부함이에요. 내부에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저희가 인식 자체를 안 못할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게 있으려면 선험적으로 있다는 설명이 되는데요. 선험적 능력은 인간은 누구나 다 타고나요. 그런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철학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알래스카 사람들한테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해요. 한 일주일 전에 고래자별로 나갔거든요. 하면서 옛날 작사를 내가 때려치려고 했는데 어쩌고 어쩌고 또 이야기시키면 자꾸 자기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교육에서 가르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트루니에라는 프랑스 작가는 외면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외면일기. 내면일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다. 나중에 벤자민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체성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면이라고 말해요. 가면. 특히 작가에게서 누구에게나 접합할 수 있다는 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여러분들 농악을 하거나 할 때 보면 탈을 쓰잖아요. 그 탈을 쓰면 그 탈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다가 또 다른 탈을 쓰면 다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으로서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체성이 가둬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오해하기 쉬운데요.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병장하냐. 그러면 정체성이 쉬저프레임이 쉬저프레임이 뭐라고 조현병 정신병장하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정신병장가 돼야 우리는 이 미친 세상을 살아날 수 있어요. 정체성은 뚜렷하게 가짐으로써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접합함으로써 살아난 거예요. 접합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많은 연구를 그 칼럼도 많이 썼거든요. 어려운 철학적 주제인데 지금 작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저게 도대체 뚜렷한 작가 의식하고 저렇게 많은 엠파티 심파티 이런 공감 능력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사실은 그게 리메시스 비밀이라는 거죠. 자, 이게 헛타임스의 장면 들켰어. 공마단에서 구경하다가 니들 뭐하고싸냐고 자, 공마단은 뭡니까? 사실 통계하고 상관없는 그렇죠? 그 일종의 예술인데, 그렇죠? 예술 전체를 폄하했다고도 할 수 있죠. 공마단 그 당시 그래서 집으로 뵈러옵니다. 야단치면서 슬리어리 공마단 공마단을 이끄는 사람의 이름이 슬리어리 그리고 그 딸 조세핀의 진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바운더뷰와 토마스 그레트 그라인더가 슬리어리 공마단 사람들과 시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시시를 데려다가 키우겠다. 그레트 그라인더가 찾아와서 그래서 시시를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블랙풀과 레이첼 레이첼은 연인이에요. 둘 다 연인인데 스티븐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오면 술주정뱅이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이첼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첼하고 결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이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루이첼에게 바운더비어와 결혼하라고 설득한 그레트 그라인더 아버지죠. 아버지가 딸한테 바운더비어와 신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결국은 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청이 못 얘기해서 그런데 나중에 불행해져요. 불행해지고 그 불행해진 모습을 아버지가 알게 돼서 그때 후회하기 시작해요. 뒤늦게 그 다음에 톰은 결국은 어떻게 은행 돈을 훔치잖아요. 그래도 발각돼가지고 어떻게 외국으로 피신했는데 그 수술 끝물에 비해서는 그게 나와요. 외국에 가서도 얼마 있다 죽어요. 그래서 불행으로 점철되죠. 이제 공리주의적인 교육의 허점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제임스 하트하우스와 톰 한량이죠. 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논의하면 재미있을 텐데 왜 저런 한량들 댄디들이 맞냐 자본주의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로이자 말을 듣고 자신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괴로움에 빠진 그렛 그라인드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페글러 부인 바운더 부의 어머니거든요. 그 다음에 스티블블랙풀이 어떤 구덩이에서 죽어요. 그래서 레이첼이 슬퍼하죠. 하우타임스의 시대적 배경 어려운 시절이라는 표현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던 권태감이나 고난을 나타낼 때 자연스레 사용하던 말로써 참을 수 없는 노동조건과 궁핍한 생활을 고발하는 민중의 노래로 많이 회자되었을 때 하우타임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민요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했다는 거죠. 어려운 시절이었네. 그러니까 꼭 어려운 시절을 번영 안 해도 돼요. 궁핍한 시절 다른 말로도 했더니 어쨌든 힘든 시절이었네. 이 제목을 어떤 걸 붙일까 친구하고 포스터하고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보가 결국 낙작됐어요. 낙작을 받았어요. 어려운 시절이라는 게. 디켄스는 이 산로파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콕타운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설정해서 객관적으로 묘사하겠다. 그 인물들은 잘 이야기 됐던 인물들입니다. 이건 주변 인물들 스파지트 부인 하트하우스 비쩌라는 애도 있어요. 비쩌도 공리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톰을 고발하고 톰을 쫓아 다니는 경찰에 넘기려고 그러니까 공리주의 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이 냉철해지잖아요. 사실만 중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이고 뭐고 없어요. 친구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그런 인물이에요. 비쩌가. 이게 묘사한 거 보면 굉장히 해악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묘사거든요. 핏기가 없어요. 쟤는 칼로 찢으면 하얀 피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킨스가 그렇게 유머로스하게 묘사를 아주 풍부하게 잘해요. 이게 초판본의 모습이고요. 콕타운입니다. 문미건조함, 단조로움, 휴길성, 시간의 공장, 자본가들이 사는 스톤노즈와 대비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한테 잠깐 쉬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